다음날 장토로 나간 마리오. 오늘 장모님께 점수 좀 따야죠. 이웃하고 잘 지내야 돼. 그러니까 마리오가 여기 다시 외국에서 왔으니까 신고하는 거야. 여기 와 보세요. 자, 잘 봐주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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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탈장. 잘 봐주세요. 사위예요. 잘 봐주세요. 아이고, 멋있네. 장모님도 알면 돼. 제가 이렇게 잘생겼냐고. 아이고, 잘 봐주세요. 축하해요. 살뜰하게 신고식을 치르는 마리오. 감사합니다. 예, 반성. 예쁘다고 하는데. 상인 아주머니들 눈도장 확실하게 찍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마리오, 이런 거 이렇게 주면서 정을 갚는 거야. 서로가 이렇게 정을 주는 거야. 알았지? 빨리 왔구나. 몰라? 몰라. Very strange. I don't know what I'm giving them. I don't know what I'm saying. But everybody's happy, so. 이제 장사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 sit down. 나탈리아, sit down, please. Come on, come on. Sit down, sit down, sit down. 와, 어머니. 어머, 어머니. 금세 장토가 지루한 나탈리아. 아빠 마음을 너무 몰라주네요. 팔아봐. 저기 아줌마 들어왔으니까. 구경하고 가세요. 결국 홀로 기름을 팔기로 했습니다. 장토에 나타난 멕시코 남자. 시선이 집중됩니다. 기름 구경하세요. 들기름. 아, 외국 사람이구나. 기름 구경하세요. 신기하게 보는 시선도 아랑곳 안습니다. 오늘은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위니까요. 앞의 거는 진짜 맛있습니다. 들기름 하나 주세요. This one? Very good. Very good. 생으로 짠. 감사합니다. 짠하지, 안 좋지. 저렇게 할 애가 아닌데 엄마가 한다고 저걸 시키는 그 자체도 이상하지. 하려고 하니까 고맙지. 기름 구경하세요. 기름 구경하세요. 마리오 마리오 맛보세요. 오늘 이만큼 멀었어. 이만큼 멀었다고. 오늘 이만큼 멀었다고 마리오 때문에. 장모님이 기쁘시니 오늘의 미션 성공이죠? 마리오 잘하네. 성공입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한국 사리에 적응하느라 고달팠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는데요. 마리오 가족의 행복한 한국 사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시각의 행복한 한국 사리에 적응하여 우리는 오늘의 미션 성공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